자 그럼 지금부터 코드 애니웨어를 한번 써보죠. 이 서비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애니웨어라는 이름에 나타나 읽는 것처럼 여러분이 웹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안드로이드라든지 태블렛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코딩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을 제공해요. 물론 저는 그걸 많이 써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자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을 할 때는 여기의 사인업이 회원가입이고 로그인은 그 로그인이에요. 자 사인업을 한번 해봅시다. 클릭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의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적어서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구글이나 또는 기터비나 또는 페이스북의 여러분들 회원이시면 이걸 눌러서 간편하게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이 코드 애니웨어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단순히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는 온라인 편집기로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드 애니웨어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동시에 코드 애니웨어가 제공하는 웹 서버를 여러분이 사용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편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젝트는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서비스의 초창기 모습을 같이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름을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했고요. 자 이 밑에 보시면 뭐 스택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버 컴퓨터에 여러가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를테면 그 웹 서버라든지 또는 뭐 기타 등등 것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 여러분이 직접 설치하는 것이 좀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 코드 애니웨어에서 여러분들 대신에 한방에 설치해주는 여러가지 버전들이 나와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PHP가 있습니다. PHP 그래서 여기 PHP라고 적혀있는 것을 클릭하셔서 크리에이트 하시면 돼요. 여기 PHP 7이 최신 버전이긴 하지만 우리 수업은 현재 PHP 7 기준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거지만 수업은 기본적으로 PHP 5 버전 기준으로 되어있고 이게 5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뭐 선택할게 애매해져 있을 수가 있겠죠. 서비스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PHP라고 적혀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것을 보면 PHP와 Apache가 설치될 것이고 그리고 MySQL이 설치될 것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Apache, PHP, MySQL이라는 세 개의 프로그램이 우리의 서버 컴퓨터에 설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랬더니 저 같은 경우는 이 서버를 만들기 전에 여기 verify라고 적혀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죠. verify your account라고 되어있는데 저건 뭐냐면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음 내가 진짜 그 이메일의 주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드 애니웨어가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들어가셔서 코드 애니웨어에서 전달한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해서 내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이메일로 들어가 봤더니 있는 분들은 링크 클릭해서 끝내시면 되는데 전 없더라고요. 그래서 OK를 누르고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쪽에 보면은 자 이렇게 account dashboard 저의 계정의 현황판이라는 뜻이겠죠. dashboard로 들어가셔서 일로 들어오면 email address is not verified 라고 되어있습니다. 인증되지 않았다. resend verification email이라고 되어있죠. 다시 이메일을 보내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는 것은 다시 보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와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네요.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제 이 이메일 주소가 나의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코드 애니웨어는 마음 놓고 우리가 서버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하고 아까 에디터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면 돼요. 여기에서 파일로 들어가서 new connection으로 간 다음에 컨테이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open tutorials 똑같이 안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php라고 해보시면 php가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저는 php 우분트라고 되어있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php라고 되어있는 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사실. 자 그리고 create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코드 애니웨어에서 우리의 컴퓨터 한 대를 만들어줍니다. 공짜로. 여러분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돈을 누가 내냐 코드 애니웨어가 우리 대신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서비스를 계속 만들고 서비스를 하다보면은 여러가지 불편한 점도 생기고 서버도 많아지고 서버의 그 뭐랄까요 성능도 좋아져야겠죠. 그럼 그때의 코드 애니웨어에게 돈을 내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하실 때는 돈을 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문서가 나오는데 이 문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코드 애니웨어를 이용해서 자신의 서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보면은 이 정도 사양이 되는 컴퓨터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주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주소가 바로 우리가 코드 애니웨어를 통해서 생성한 서버가 웹 서버에 접속하는 URL이 저겁니다. 한번 클릭해볼까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면 대충 맞는 거예요. 자 이 화면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는 것도 인식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코드를 작성해볼까요? 자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여기 보니까 커넥션즈라고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가시면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이 방금 우리가 생성한 우리의 프로젝트 다른 말로 우리의 서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그 중에서 Create File을 선택하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에다가 hello.html 이라고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hello.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파일을 열어서 여기다가 hello.world 라고 치고 저장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보시면 Run Project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을 누르면 웹서버가 실행되면서 동시에 그 웹서버로 화면이 열려요. 클릭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 그리고 여기에 hello.html이라는 파일이 보이네요. 얘는 방금 우리가 생성한 이 파일인 것이죠. 자 그럼 저 파일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이 주소가 현재는 이랬다가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바뀌나요? 보시는 것처럼 뒤에 hello.world가 붙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주소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주소고 그 이유는 바로 Code Anywhere가 우리에게 서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최소 몇 대가 필요한가요? 두 대. 일단 나의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 컴퓨터에는 웹브라우저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버가 필요한데 우리 수업의 맥락에서는 Code Anywhere가 우리 대신에 서버를 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브라우저에다가 이렇게 주소를 쳤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 킨 주소에 해당되는 Code Anywhere의 서버에게 hello.html이란 파일을 여러분이 요청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주소입니다. 저 주소를 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넣고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의 컴퓨터가 저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에는 웹서버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어요. 왜냐? 우리가 방금 설치했거든요. 정확하게는 Code Anywhere가 우리 대신에 설치해줬죠. 자 그럼 그 웹서버가 hello.html이란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hello.html이란 파일을 웹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장치 하드디스크나 SSD죠. 그 저장장치에 약속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파일을 읽습니다. 누가 웹서버라는 프로그래밍이 그럼 웹서버가 그것을 읽어서 그 결과를 나의 컴퓨터로 다시 쏴주면 내 컴퓨터의 웹브라우저가 그 웹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던 hello.html이란 파일을 웹브라우저가 해석해서 웹페이지를 화면에 표시해주면 이 과정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컴퓨터는 웹브라우저로서 사용되는 것이고 코드 애니웨어는 서버를 제공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이 우리 수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실습들을 할 때 조금 다르더라도 여러분이 응용력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드 애니웨어라는 서비스의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편집하는 것을 바로 이 서버 컴퓨터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에디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웹브라우저만 설치되어 있으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어떠한 도구도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 애니웨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